이렇게 하면 또 한 번! 하이바이보, 사백이! 너 2초반에 끝났어, 야! 너 2초반에 끝났어, 야! 저희 진영 걸게요! 저희 진영 걸게요! 와, 데밀어! 빠이빠이 찌, 빠이빠이 찌, 빠이빠이 찌, 빠이빠이 찌! 와! 자, 이제 배드미터를 찐대요! 배드미터를 한 번 해보러 갈까요?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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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완전! 족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족구하면 저기 공 날라고는 아니네! 아, 이게 그렇겠다! 어, 배드미터를 안 해봐! 어, 잠깐만! 야, 이거 뭐야! 배드미터를 안 해봐! 던져! 야, 제이형! 야, 원래 그렇게 안 한다고! 아, 이 친구 서브를 못... 야, 서브를 못 넣었네! 서브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들어와, 들어와! 서브를 이렇게 하는 거야, 서브를! 서브를 이렇게 해야 돼! 자, 준비! 와, 이거 바로 빠르게 해줘야 된다고! 아! 야! 형이 배드미턴기의 쌍카리였어! 들어와 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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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우리 잘 치려면 그냥 이렇게... 박수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수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수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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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파이팅! 파이팅! 연습판, 연습판! 연습판! 자, 한번 연습판! 오케이! 오케이! 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살살 찍자! 살살 찍자! 다 찍어야겠다! 오, 야, 무서운데? 야, 야, 야! 야, 그냥 이렇게 줘! 오, 야! 오, 야, 좋아, 좋아! 오, 야! 오, 야, 좋아, 좋아! 오, 야, 좋아!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야, 나도 가야 돼! 야, 나도 가야 돼! 오케이, 일단 감사합니다! 도전 한 번? 도전 한 번? 야, 한번 바꿔서 해봐! 뭐야? 자, 안 한 사람 바꿔서 해봐! 자, 누군데? 오케이! 나랑, 나랑 호빙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래! 형, 자칼이가 들어와! 정국이 무조건 들어가자! 그래, 정국이 무조건 들어가고! 왼쪽에 온 걸 차시킬게요! 여러분, 이렇게 선을 잡으면 더 편하지 않아? 네? 아, 그렇네! 오, 야! 감독님! 대박인데? 오늘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왜 도와주시지?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형, 형, 형! 하나, 둘, 셋! 야, 이쪽으로 주지 마! 내가 이쪽으로 주지 말라고 해! 이쪽으로! 이쪽으로 주지 말라고! 야, 글로 가진 않았나! 간다, 간다! 진짜 간다! 진짜 간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형! 아니, 윤기 형이 너무 직선으로 해요! 좀 위로! 위로! 위로 윤기 형! 한 번 때리면 못 받아! 굉장히 빨아 놓고! 때리면 못 받아! 굉장히 빨아 놓고! 해봐! 해봐! 야, 옆에 있는 사람이 던져줘야 안정적이야! 야, 나도 해보고 싶어! 옆에 있는 사람이 던져줘야 돼! 던져줘? 그렇다고! 진짜 못 던지게, 못 친다!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 좋아! 살살, 살살! 형,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죽어, 이 새끼야!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실패해! 누구누구를 할래? 내 생각엔 도전 다섯 번이니까 좀 섞어가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음료! 음료부터 하나! 일단 음료? 진짜 아무것도 못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랑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 태영이도 왼손 잘해! 태영이 나랑 해볼까? 네가 오른손으로 가고 태영이가 왼손으로 가! 우영이 왼손 누구야? 태영아, 들어온나? 근데 지영이가 방금 했을 때 괜찮지 않아? 어, 그거 외에서! 가보자! 잠깐만, 나 옷 좀 벗을게! 진지하게 간다! 자, 일단 음료수도! 풍경 체크 좀 해주시죠! 오, 야, 됐다, 됐다! 됐다, 됐다! 할게! 도전! 도전! 높게, 높게, 높게! 그렇지, 좋아! 하나! 살살, 살살, 톡! 이렇게, 이렇게, 높게!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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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살살! 야, 어디서 해! 살살, 제발, 살살! 이야! 이거 픽시야? 한국 픽시잖아! 연습게임! 연습게임! 아니, 도전했어요! 연습게임은 끝났어! 자, 이러면 이제... 자, 이러면 이제... 야, 이러면 어려운데? 야, 진짜 고소해! 내 아버지는 남순이 들어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우, 잘했다, 야, 방금! 야, 뭐야, 이게 한 번이야? 그게 한 번, 하나? 하나, 그러니까 왔다 가요, 한 번이야! 자, 왔다 가야 돼, 한 번이에요! 가급적, 정서적으로 들어가! 네! 음료로 가는 거예요? 네, 음료야! 음료입니다! 지금 한 번 실패죠! 두 번째 도전! 가자! 높게, 높게, 높게! 하나! 높게, 브라더, 브라더! 높게, 브라더, 브라더! 에이... 야, 너 오른손이지 않지? 네가 오른손으로 갈래? 어... 아니야?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왼손으로 치기라도 했지! 자, 뭐야! 야, 끝났어, 우리 벌써 라이프 3개야! 아니, 잠시만! 약간, 눈이 들어갔다! 지금! 한 번은 커는데 다섯 번도 힘들어! 교체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다른 데도 확인해야 되니까!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진짜!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야, 우리 벌써 3개밖에 안 남았어! 야, 최대한 너 쪽으로 갈게! 자, 먹으러 갈 건데, 먹으러 갈 건데, 먹으러 갈 건데! 응용해, 응용해! 응용해, 응용해! 응용해, 응용 가야 돼! 시작! 이거는, 이거는 좀 예외해! 야, 나와! 나와! 야, 여기 들어가! 선수 교체! 그렇지! 아니, 내가 방금 전까지 꺾이지 말라고 했는데! 최대한 너 쪽으로 갈게!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너 쪽으로 갈게! 너무 꺾이면 안 된다! 어! 너 어쩌라는 거지? 자! 형, 이리 와! 내가 서브 넣을까요? 네가 넣어라! 이거 갈 수가 없다! 야, 남준아! 정국이 움직이면 너도 같이 움직여야 돼! 알고는 있어요, 저는! 와, 발언 너무 알고 있는데? 야, 윤기업까지 하면 지금 다 한 번씩 한 거지? 그럼 마지막으로 에이스 드릴게 하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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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안 했어! 야! 도전 안 했어! 도전 안 했어! 야! 형구가 예의가 없냐! 메로가 보여주면 어떡하냐! 시작하고 가야지! 도전을 왜 쳐야지! 이거 예의? 그렇지! 이거는 그렇지! 이거는 안 했지! 이긴 거 아니야? 아니야, 이기려고 하는 게 없는데! 지금 우리 몫은 두 개밖에 없죠! 아니야, 아니야 세 개야 세 개! 하나! 하나! 야, 형, 형! 야, 형, 형! 형, 형! 형, 형! 왔다, 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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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야, 야!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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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머나! 야, 에이스는! 어, 에이스는! 저 왼손 한번 가볼게요. 아직, 아직 목숨 3개예요. 자, 이제 먹을 거예요. 폭죽? 폭죽? 아니 우리 먹을 게 필요해 차돌박이? 차돌박이 차돌박이 좋다 모기 많잖아 뭐 있어요? 소시지 아이스크림은 뭐예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가야지 아이스크림 가야지 아이스크림 가야지 아이스크림 가야지 도전! 진영 불안한데 이거 불안한데 그럼 이렇게 던질까요? 아 그것도 불안한데 수고하자 colorful б라드 아브라아나 있다 와서 왔어 다음 kg 둘 다소 루치 루치 얘 스파이네 스파이지 찾았다 스파이지 찾았다 뭘 왜 안 쳐? 내가 한복으로 넘어가 줬는데 여러분 복식의 그런 룰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미리 외쳐야 돼요, 미! 우리 라이프 두 개야 두 개야? 바꿔야 돼, 선수 바꿔야 돼 파이팅, 좋아, 가자! 도전! 그렇지, 좋아, 좋은 썸을 잘해 바람 불어, 바람 불어! 야, 나 안 되겠다 나, 나 안 돼 라이프 7개로 늘려주시고 7번으로 하시죠 아, 이거 웃겼다 솔직히 이거 인정 나 할게, 나 여기서 응원할게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못해 야, 제대로 하자 우리가 너무 못해 세계야, 세계, 이번 거 달아서 팀을 제대로 다시 한 번 짜고 오케이, 바람 불어, 바람 불어 야, 지금 도전! 미! 야, 야, 남준아! 그렇지! 하나, 하나! 야, 뒷투를 맞아야 돼 뒷투를 맞아야 돼 아유... 괜찮아 터치, 터치, 터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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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는 라이프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라이프 다시 두 개야, 두 개 늘려놨는데 진짜요? 어, 두 개 벌써 없어졌던 거야? 이미 여섯 번 깠어, 우리 가자, 가자 잠깐만, 잠깐만 잘해야 돼 갈게요 얼마 안 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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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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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 걸로 하죠 꼭 도전을 외치면 돼 야 마지막입니다 자신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두 번 남은 거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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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야 좀 높게 해달라니까 아니! 아니! 지연을! 말리지 마 야 이 줄이 말려준다 야 마지막이다 여러분 마지막 팀이니까 하나 더 걸까요? 아이스크림이랑 차돌박이 차돌박이? 폭죽은 어때? 폭죽은 진짜 야 그거 안 땡기냐? 그 콘치즈? 나 콘치즈 사랑하는데 야 골뱅이 안 땡기냐? 내가 보니까 이거 어차피 못 먹을 건데 그냥 우리 논쟁하는 거 같긴 해 차돌박이 갈래? 그래 차돌박이 가자 그래 야 도전 안 해쳤어 야 도전 안 해쳤어 도전 x3 도전 x4 아니 도전. 등산 coun Muito Any income 여행이 없어서 전부个 자신 있어 자 높게 갈게요 도전 외쳐 도전 외쳐 도전해야 해 도전하지말라 도전하지 말자? 야 한 번만 하지 말자 도전하지 말자 말아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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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진짜 잔머리 껌수 진짜 연습해 연습해 보자 야 마지막이야 연습 가능합니까? 이거 꼭 연습할 때 잘한다 도전해 아니 도전 안했어 야 박수 왜서 봐봐 왼서 안 돼 왼서 비어 야 나 치솔 다했다 야 저거 공 줘봐 이제 도전하자 이거 안 돼 한번만 더 해볼게 나츄데이라고 나츄데이 갔어 갔어 오케이 고 오케이 도전 도전 정말 뭔가요 대박이다 정말 뭔가요 대박이다 늦게 갈게요 늦게 갈게요 늦게 갈게요 정말 뭔가요 대박이다 매트를 넘겨야 될 거 아니야 매트 어이없어서 웃기 어이없어서 화도 안 난다 매트 넘겨야 될 거 아니야 감독님을 이겨라 감독님을 이겨라 감독님을 이겨라 감독님을 이겨라 빼고 어 빼고 오케이 야 자신인 사람 한 명 뒤로 레몬 형 뒤로 B 형 앞으로 쥬민 형 뒤로 마지막 게임 해줘 이미 마지막 게임 끝나셨어 아 그렇구나 열 번 자 일단 도전하지 말고 쳐봐 도전하지 말고 그래 어 야 너 야 아 지민이 불안한데 아 얘가 안 쳤어 위로해 위로 야 이거 괜찮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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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야 이거 좋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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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불안하다 불안하다 바람 분다니까 이거 안 되면 이조아 안 되면 싹 갈자 이조아 오케이 오케이 도전 하나 미 둘 야 낫다 좀 높여 높여 그렇지 높여 야 마동 야 야 시기 전에 신발은 쪽마로 신으세요 오면서 미리 하면 에라이 야 이 게임을 종결시켜 왔다 그래 야 연습 한번 해보자 우리 오랜만에 들어왔으니까 형이 형이 앞으로 갈래 들어갈래 앞에 형이 앞으로 갈래 들어갈래 앞에 야 야 잠깐만 바람이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흔린다 어떻게 해 야 한 명 앞뒤로 빠져 앞뒤로 빠져 한 명씩 형 앞에 있을까요 야 이거 너무 앞뒤로 아니야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야 이어달리기 아니야? 오케이 이거 고고 야 잠깐만 도전 안 했지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나 이거 앞뒤로 있어 안 될 거 같은데 야 죽여 오지 말고 옆으로 옆으로 올게 오케이 가자 야 도전이야 도전해야 돼 도전 바람 없이 쳐 도전 불안하다 그렇지 내가 불안했다 했다 야 가자 집에 야 족구 남았어 족구 자 그래서 저희가 배드민턴을 잘할 수 있는데 아 갈게요 패스를 해야 됐고 야 일단 쟤는 빼야 돼 일단 쟤는 빼야 돼 일단 쟤는 빼야 돼 야 내가 이제 일단 쟤는 빼야 돼 재욱은 한 명이 할 생각이 없어 축구하고 싶은가 봐 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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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남주 혼자야 왜 남주 혼자야 남주야 너 왜 혼자야 뒤 뒤 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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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아 가라 가라 남준아 오 야 남준 좋은데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연습한? 연습한 3번이죠 연습 일단 연습 연습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탈락이에요 야 앞에 있는 애가 차 앞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가 그래 앞에 있는 애가 그래 우리 쳐보자니까 아 아 아 이걸 왜 못 넘겨 서브를 거기서 해요 그러면 야 한 명 앞에 있어야 돼 그렇지 남준아 그렇지 넘겨 그렇지 정국아 넘겨주고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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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지 말고 그렇지 아 아니 iox학에 안 되겠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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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로 받지 마라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좋아. 야, 태형이 태형이 날아 바꿔. 태형이 날아. 야, 나 부팀. 너 오지마. 제이오 왔다, 제이오. 제이오 왔어, 제이오. 오케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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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야, 좋아. 야, 스파이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 번, 세 번. 야, 어떻게 열 다섯 번에서 세 번이 됐냐. 바깥에서 열 다섯 번에서 세 번이 됐냐. 오케이. 열 다섯 번에서 세 번이 됐냐. 야, 바꿔주세요. 또 해? 야. 살짝 차요. 그렇지. 잠시만요. 아니, 한 번만 차는데,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알아, 한 번만. 영광해야 돼. 야, 받아, 받아. 차, 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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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버아이드 킥. 오케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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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살렸어, 살렸어. 아니, 그런데 이 형이. 아니, 이렇게. 아니, 홍석이 형이 받아야 된대. 야, 돌아가자, 돌아가자. 살살 받아, 살살 받아. 야, 멀리 달려도 살릴 테니까 일단. 살살 받아. 오케이, 오케이. 살살. 그렇지, 그렇지. 찐. 찐. 야, 녹여, 녹여, 녹여. 녹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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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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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심하잖아. 이제 안 돼. 그냥 제가 잘게요. 야, 이거 다 했다. 야, 도전하자 이제, 도전하자. 여기서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더 이상 이럴 수 없다. 그래, 해 떨어지고. 다섯 번만 돼, 다섯 번. 온 사람이 무조건 첫 트리핑해. 이건 또 미, 미 해, 미. 아님, 니 해, 니. 갈게요. 니. 아님, 니 해. 미, 미, 미. 야, 트리핑해줘. 넘겨. 미안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진짜 미안한 거 봐. 표정이 진짜 미안해. 바로 도전. 바로 도전. 제가 할게요. 원 바운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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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나 찾으려고 했어. 내가 이거 했어. 미안하다. 내가 봤을 때는 여기랑 좀 섞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내가 봤을 때는 여기랑 좀 섞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그래. 좀 섞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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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룰 알아?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야, 태형아. 다 좋은데 이것만 찾으면 안 돼. 태형아, 그냥 받아줘, 너는 알겠지? 도전. 알지, 알지. 진짜 운동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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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선생님 이거 해. 내가 너무 심했다. 아니, 아니. 어떻게 봤을 때는 이거. 아, 잠깐만. 또 내가 할게. 야, 뭐 뭐야, 끝이야? 야,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하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연습 한 번만 하고 도전하자. 아, 여기 한 번에 해요. 한 명이 앞에 있어야겠다, 앞에. 연습한다고 나아지냐고. 연습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이해가 안 돼. 연습하면 돼, 연습하면 돼. 야, 못 먹어. 그냥 못 먹는데 하자, 그냥.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자, 웃지 말자. 웃으면 앞이 안 보이더라, 나는. 웃으면 안 돼. 야, 나 진짜 서로 하나 먹고 싶다고. 야, 파이팅, 빨리. 자, 아닌데?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먹자. 웃으면 앞이 안 보여. 갑니다, 3탄. 자, 차. 먹여, 먹여, 먹여. 오케이, 하나. 오케이. 박기만 해, 박기만 해. 박기만 해. 안감하지? 야, 조선아 나 떼쳤어. 야, 조선아 나 떼쳤어. 조선아 나 떼쳤어. 야, 누가 안 했어, 누가 안 했어. 조선아 안 했어. 야, 조선아. 간다, 도전. 야, 조선아 도전만 해. 도전. 오케이. 야, 이제 진짜 이건 끝이다. 오케이. 야, 이거 다. 이건 편집. 됐어요. 야야, 뭐야. 운명이야, 이거 운명이야. 운명이야, 아이스크림 못 먹어. 못 해, 못 해. 마지막 한 번 기회. 아니, 그렇게까지 바꿨는데. 아, 나 이제 알았어, 야. 진짜? 야, 마지막 한 번. 한 번 주신대, 가자. 2번만 랠리 한 팀에 있는. 야, 2번 랠리. 야, 2번 랠리. 야, 안 부끄러워요? 아니, 자존심 상에서 안 부끄러워, 나네. 아, 나는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그 말 하라 해. 그러니까. 도전, 도전? 아, 도전해, 도전해.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자, 맞아. 3번, 2번. 2번, 2번. 아, 야, 자존심이 있다. 아, 자존심. 3번, 3번. 3번. 우리 자존심이 있어요. 3번, 3번. 야, 자존심이 있지? 한 번. 3번, 3번. 3번, 3번, 가자. 자존심이 있다, 이거. 가자. 자, 정훈아 도전했죠? 살살, 살살해. 야, 지금 좀 멀리 한 번 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야, 멀리 한 번 가 있어. 도전. 알지? 도전, 도전. 정영수 말고. 오케이, 사살, 사살. 자, 태광아. 사살, 사살, 사살. 그렇지. 야, 너는 왜 이렇게 심각해? 끝났어. 이거 진짜 자존심 상해서 안 못 먹겠어, 진짜. 결국 방탄소년단 못 먹었다, 결국.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야, 우리 운동 좀 하자. 감독님, 한 명 한 명 해서 릴레이 다섯 번. 마지막으로. 진짜 맞아, 진짜 맞아. 몇 번째 마지막이야. 어, 랠리 세 번 다 걸어. 야, 연습 한 번만 해보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연습 없어. 도전. 도전 세 번이에요? 아니, 마지막. 세 번? 아, 그래. 그냥 여기서 실패하면 그냥 깔끔하게 올라가자. 깔끔하게. 야, 바로 컷쳐라. 하나, 둘, 셋. 한 번 컷치고 간다. 자, 끝나면. 여기로 바로 오셔야 돼요. 자, 세 번 해줘. 오케이, 가자. 아니, 마지막. 세 번. 갈게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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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고. 넘기고. 바꿔. 바꿔. 브라 했다, 브라 했다. 좋아, 좋아. 받어, 받어, 받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아니. 잠깐만 있어요. 자, 제가 찍겠습니다. 자, 다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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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여. 자, 하나, 둘, 셋. 이번 달방 보면 진짜. 답답하겠다, 우리. 아, 김남현 진짜 웃겼어. 야, 우리 심각하다. 야, 웃는 거 할까? 아, 진짜 너무 웃어한다. 아,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어, 야, 펭귄 탈출해. 야, 골라도 얘를 고르냐? 야, 저번에 졌어, 저번에 졌어. 야, 야, 모르겠어. 아, 맛있어. 오, 보름달 아닙니까? 야. 야.